안녕하세요? 자 여기 저희 중앙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서 보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이어서 가운데. 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골든디스크 해마다 뵈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약간 맞춘 것 같은데 약간 몬스타밍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쵸. 깜짝 놀랐네요. 화면 보고서도.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몬스타엑스 여러분 하면 또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오늘 또 저 열정적인 모습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민혁이의 어떤 솔로 퍼포먼스. 여기도 한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민혁씨인가요 몬스타엑스는. 네. 그리고 또 멤버 저랑 형원이의 퍼포먼스도 있고요. 새로운 모습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몬스타엑스 글로벌 대세라는 수식어가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2020년에도 끝까지 건강하게 활동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 우리 멤버들끼리 덕담 뭐 이런 몬스타엑스를 응원하는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일단은 새해 시작을 일간스포츠에서 주최하는 골든디스크에서 멤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창균이와 기현이 모두 멤버 모두들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게 또 곧 몬베베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몬베베 여러분께 인사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무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몬베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아는 멤버들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많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무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간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기현씨 아직 한마디 못 하셨으니까 아쉬우시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카메라 어디 보고만 하면 되죠. 네. 몬베베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몬스타엑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대도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턱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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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몬스타엑스 여러분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